어제 다시 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또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평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솔하고 겸손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계를 떠나는 날까지도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거리를 정치인들이 논평을 내놓거나 언론인들이 여러분들 사설을 쓰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예리한 분석이 다 예리하지 않는 엉뚱한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 가운데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정치 논평을 하겠냐 무슨 칼럼이 정직하겠냐 정부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해서 자주 소개하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고유 권리인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침묵하고 국민의 참정권 박탈을 용인한 채 선거 부정 세력에게 전부 다 국민과 국가를 공식적으로 넘겨버린 행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까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길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적으로 정직함이라는 것은 현안 과제를 볼 때 그냥 선택적 사실에 입각하면 절대 정직한 논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분들 기자회견 이유는 국민들이 가장 여러분들 갈급하고 애타게 부러지는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대통령께서 깔아뭉겼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차원 정도가 아니고 미움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이 그냥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한 거지 무슨 검찰식 정치 이런 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식 정치를 뭘 보여줬습니까 그냥 구워놓은 이런 보릿자루처럼 행동했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허우대 멀쩡한 남자치고 이런데 일을 똑바로 하는 남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여러분들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 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당 야당을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대임 이후에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보다 연배가 또 위고 또 검찰에서 같이 여러분들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행보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척을 져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연배가 좀 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때로는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검찰을 생활하다 한 30년 정치를 했으니까 윤 대통령은 행복하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을 간다 이러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보인다 이러면 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다 곁다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사기 문제의 여러분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진실되게 사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원성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논평을 할 때 여러분들 부러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과 핵심을 외면해서는 정직한 논평이 나올 수가 없고 올바른 진단이나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의 눈을 감으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겁니다 본질과 핵심의 이름 눈을 감고 논술을 쓰고 칼럼을 쓴 것은 일종의 지적 사기인 겁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김대중 전주필이나 이런 글을 볼 때도 매가리가 없고 마지막 결론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항상 핵심적인 사안을 여러분들 숨겨야 되니까 그거는 다루지 않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의 이름이 난 사람의 인터뷰가 여러분들 왜 마지막에 매가리가 없느냐 부정선거는 언급을 안 해야 되니까 그거는 피해야 되니까 그 똥은 밟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애둘러 둘러 둘러 가니까 할 말 알한 말을 여러분들 다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가리니까 글에 힘이 없고 말에 힘이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인터뷰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덕담으로서는 훌륭한데 윤 대통령은 잘 하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 것을 외면했습니까 8 90% 본인이 가장 잘해야 될 8 90%를 그냥 깔아뭉개기로 결심했는데 뭐를 잘하겠습니까 8 90%를 그냥 뭉개했는데 20%를 가지고 뭘 잘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신뢰해보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끝난 겁니다 본인이 운이 좋으면 3년 채우고 나갈 거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나가겠죠 3년 채우고 나가나 중간에 나가 가나 어차피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업보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건 정해진 설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없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옳은 일은 아닌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내일 모레 나가나 3년 후에 나가나 윤 대통령이 좀 버티겠으면 조금은 낫겠죠 그러나 더불당이 여러분들 권력 갖는 거지 않습니까 왜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문제를 윤 대통령이 해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민심에는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릅니다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습니까 윤 후보가 공정하게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방법으로 대선 후보가 됐냐 이야기예요 대단히 저는 해의적입니다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감안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의 지치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셀카 환이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름 관철하지 못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비상대책위원을 맡아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그냥 애드블린이나 떼고 이런 관철하지 못한 한동훈이하고 뭐가 여러분들 다른 배도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뭐죠 덕달같이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민 수준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한동훈 한동훈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앞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나라 문제를 본다 이야기죠 노력해서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한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뭐 굳이 본인들이 뭐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가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비용은 당신들이 다 치르면 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야당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존립 가치를 상실하고 소멸됩니다 국민의 힘은 영원히 집권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더블당이 다 자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께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냥 국힘당은 더블당의 선거 기획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의석수가 줄어들겠죠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대외적으로 다당제를 보유하기 때문에 뭐 70석 80석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다 모의 받기 위해서 다 이런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국힘당은 앞으로 숙건 정당이 될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당대표 잘 뽑아 가지고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잘해야 된다 지방선거 대피합니다 왜 아니 컴퓨터로 선거 결과를 만들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 거짓을 10년 동안 해온 것을 10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다 가르쳐줘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여러분들 해먹겠다고 다 입을 다무는 세상인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이기고 대선을 이긴 겁니까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년 후에 나가나 2년 후에 나가나 1년 후에 나가나 그냥 더블당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야기죠 뭐 달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꾸며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정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기는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또 그걸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면 홍준표 시장의 하나만 한 이야기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갈 때 한동훈이 얼마나 이러면서 지독하게 그 사람들을 감방으로 쳐넣는지를 홍준표 이런 당대표는 착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쓰면서 홍준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겠죠 왜 대중들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CCM을 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주류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 정도로 그냥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